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20, 30대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주고 10년 뒤 최대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. 다만 가입 대상이 한정되는 탓에 청년희망적금 사례처럼 형평성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